아시아나항공 매각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제주항공이 경영난에 시달려온 이스타항공을 전격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고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추진은 항공사 간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점유율을 확대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매각을 먼저 제안했으며 실적 악화로 고전하던 이스타항공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일본 불매와 국제 유가급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며 지난 9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